지금 공항에서 솔져필드 옆에 있는 호텔로 가는 중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달라스에서 시카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공연 7시간밖에 안 남아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인데요. 근데 굉장히 날씨는 추워요. 콘서트장으로 가기 전에 일단 BTS 팝업스토어에 한번 가볼까 해요. BTS 팝업스토어에는 BTS의 용품을 파는 곳인데요. 5월 7일부터 13일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정말 그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거기 가서 빨리 우리 친구들 아미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뭔가 줄을 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걸음으로 한번 쭉 걸어 볼게요. 제가 그냥 걸음으로 한번 쭉 걸어 볼게요. 더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언제이로 기다리고 싶어요? 2시간 동안 cómo 기다리고 싶어요? 2시간 동안? 정말 텅크가 가르는거죠? 네! 나 전혀요. 정말 sí요. 멕시코. 여기다가 언제 가르치는 거야? 미식간에 계십니다. 0시트에 하시는 거예요. 하시던 거 같아요. 그러므로 깊게 생 понравилось. BTS의 큰 팬 fondo지. 안녕하세요 너무 잘 어울리고요 여러분 이쁘게 안 돌아와요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뭐 구매해가요? 오늘 컨설도 가게 되는거에요? 오늘 저녁에 가고싶어 저녁에 가고싶어 저녁에 가고싶어 너무 멋있게 BTS에 대해 안녕하시나요? 사랑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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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왔어요? 오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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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 전에 왔어요. 오하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오하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여기 있었어요. 오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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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구매할까요? 스웻이. 스웻이. 오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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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방학생활. 네. 아. 오늘의 콘서트를 끝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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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와. 두 시간 뭐. 다 두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리는데. 와 대단해요 진짜. BTS 팬들은 정말 여기에도 여기요 오 마이 갓 여러분 라인에 대해 말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나의 미니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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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가요? 미니소라 미니소라 미니아폴리스 어디서 가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늘 즐거워 감사합니다 우리 알미들은 정말 언제나 행복합니다 자 이 줄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제가 줄을 보니까 음 일단 건물 제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지금 쭉 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이 생생한 현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지금 에디팅 없이 편집 없이 쭉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하이 추울 텐데 다들 와 이분들 언제까지 기다리나 와 살 수 있을지 정말 제가 걱정이 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외국분들 대단하세요 정말 우와 우리 외랑둥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와 와 우리 알미들 진짜 대단합니다 오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오 오 근데 제가 한국군 계시면 인터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다 진짜 우리 외국분들이네요 거의 하이 자 제가 지금 함블락을 지금 함블락을 지금 걸어서 왔는데요 하이 아 예 사진 찍으시고요 예 어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예예예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일단 텍사스에서 왔는데 어 나도 텍사스에서 왔어요 나 달랐어요 저 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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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네 아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고요 예예 너무 반가워요 어쨌든 간에 예예 언제 오셨어요 저는 이제 어제 새벽에 와서 어제 아니 지금 보니까 수트케이스 가야 되거든요 어딜 가세요 아 컨서트 어제 보셨어요? 어제 저녁에 보고 이제 오늘 다시 텍사스 가서 저는 이제 수요일날 출국을 또 해야 돼요 어디로요? 한국으로? 아니 지금 뭐 아니 BTS 컨서트 보러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요 BTS 보러 일단 텍사스에서 왔고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어땠어요? 어제 컨서트 보셨네요? 네 어땠어요? 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오늘 봐요 울었죠 울었죠 울었어요? 네 왜 울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아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 아 그러면 혹시 작년 콘서트도 가신 거예요? 작년 못 갔어야죠 아 작년도 이제 가고 이제 또 왔는데 진짜 어땠어 잘 때마다 정말 막 울어요? 막 갱신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이번엔 더 해요? 네 뭐가 달랐어요? 일단 아 슈퍼하면 재미없을 아니 아니 좀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 세이저에 이제 뭐 블랙팬터 모양으로 크게 두 개 입고 이제 막 전국이 날아다니고 그건 들었어요 네 전국이 막 날아다니고 이제 큰 막 디스커볼을 입고 오 그 다음에 이제 디오르에서 그 제작해 준 옷 오 오 완전 멋지겠다 진짜 완전 멋지겠다 하하하하 근데 이렇게 외국분들이 막 이렇게 BTS BTS 하고 한국말로 막 떼창하니까 어떠세요? 그 진짜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대단하구나 얘네들이 진짜 솔직히 이제 뭐 전에 다른 힙합 그룹들도 크다곤 했지만 진짜 이제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는 이렇게까지 크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 아이돌들을 이제 방탄밖에 없어서 음 정말 정말 이제 자랑스럽죠 네 그래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 같은데 네 한마디 해주세요 BTS한테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하하하 네 지금 이제 지금 앞에 줄 엄청 길어요 네 한 시간 더 기다릴 텐데 괜찮아요? 이제 비행기가 3시까지 타야 되는데 오 못 살 수도 있겠다 어떻게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서봐야죠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예 와 한국분 만나서 제가 또 인터뷰 재밌게 잘했네요 아 근데 진짜 와 이 줄 좀 보세요 여러분 Look at this line 오우 아니 이거 어제 어디까지 끝나는 거야? 언제 끝나지? 와 아니 근데 이분들은 도대체 와 언제 사실려고 그러나 아 네 아 안녕! 이 랩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3-4번 정도 걸렸어요. 그럼 괜찮아요? 네, 그 정도면 괜찮아요. 오늘 뭘 구매할까요? 아, 한 개. 한 개. 그냥 입을래요? 네, 그냥 입을래요. 여기 좀 더 추워. 여기 좀 더 추워. 네, 제가 준비했어요. 네, 너는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BTS에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BTS. 우리 사랑해요. 여러분 모두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알미들은 지친 기색이 없네요. 이렇게 줄이 긴데 아무도 정말 불평불만 안하고 Hi! 벌써 파티를 여기서 하고 계시네. 와우. 아니, 여러분 진짜 이거 믿어지세요? 정말 저는 보면서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줄이 계속 있다라는 게 정말 저는 믿어지지가 않네요. 와우. 또 여기서부터 계속 있네요. 아니, 아니 이분들 어떡해. 이분들 어떡해. 하하하하. 죄송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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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worm오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이갓. 이 길닫아서 얼마나 하나가 있어요? 음, 한골의 긴 일정도. 2블록 apparently? 아, 네. 하하하하. Legends 2시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네. 네, 좋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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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어제 아침에 오셨는데 오늘 콘서트에 가야 할까요? 오늘 너무 기대돼요 BTS에게 반갑게 말해 주세요 BTS에게 반갑게 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진짜 대단해 대단해 정말 아르바이트들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너무 추워 여러분 너무 추워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기다려주세요 2시간 동안 기다려주세요 2시간 동안 기다려주세요 2시간 동안 기다려주세요 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한 것 같아요 아마 더 더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누군가가? 넌 가장? BTS에게 반갑게 말해 주세요 BTS에게 반갑게 말해 주세요 저는 BTS의 어머니 아, 너의 어머니? 저도요 BTS의 어머니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 너의 어머니 너무 추워 와, 근데 제가 진짜 이야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지가 정말 신기해서 가긴 가는데요 지금 사실은 제가 몇 번을 이 빌딩을 돌았는지가 약간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모두가 날아가 가지고 오고 여러분들, 이제, 이제,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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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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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토론토! 토론토? 여기에서 몇 시간 정도? 9시간 정도? 근데 우리에게 더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토론토에서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짧고 근데 재밌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 이제 말하는 사이에 벌써 또 뒤에 또 줄을 섰는데 그래서 뭘 구매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3시간 기다렸어요. 3시간? 괜찮나요? 안 돼? 치카고 피자. 이후에. 저는 달라스, 텍스. 예, 예. 왜 저기서. 아직 주문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네, 나는 아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TS. 안녕하세요 BTS. 감사합니다. 싸우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가 그러고 싶어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 뭐예요? 내가 봤어요? 너 lucky one. 치고, 사실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2.5시간 정도 됐어요. 너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너가... 오, 귀찮아. 오, 귀찮아. 그리고... 저의 귀찮아. 저의 핑크 Persona shirt. 오! 오, 이 티셔츠는 처음 봤어요. 오, 귀찮아. 그리고 이 티셔츠는 제가 샀어요. 샀어요. 오! 그래서 시간이었어요. 네,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오, 그런 게 없지?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니까? 다시 다시 또 한 번 더 하겠네요. 그렇게 만나요, 카석트에서… 저희는 오늘 어떤 컨섰트에서 만나요? 오, 저녁의 컨섰트에서 만나요? 오, 저녁이 있었어요. 오, 맞아. 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